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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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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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아, 좋아요. 나의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모든 제군들에게 디미트리님이 전하는 말이다. 말썽을 부리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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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또 다른 클락워크의 부품이 인도에서 발견됐어. 그래서 우린 다음 목표인 라자를 향해 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수성가한 그는 케이거타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어. 그가 범죄자 인생을 시작한 것은 마약 향신료를 거래하는 사태지. 사업을 크게 벌리면서 나중엔 유명한 클로 경단의 간부가 됐어.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나잔의 지위로 승격시키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가짜 신분을 주입시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그는 새롭게 구입한 조상들의 궁전에서 화려한 파트를 열고 있어. 파트를 연 이유는 최근 입수한 클락워크의 날개를 자랑하기 위해서야. 바로 내 적의 상징이지. 만일 그 날개가 밤하늘 위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미 때를 놓친거야. 특히 낙후포이든 말이야. 그 날개를 전시하여 그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지만 예상하건대 그럴거야. 하지만 나도 그 날개 거는 기대가 커. 이 탑지로 전시하여 그의 남쪽은 그리고 우리는 이 탑지로 그의 남쪽은 이끌고, 또 그는 배로 길을 볼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는 다른 기구를 모을 뿐이야 짓은 그의 배로 길를 하다. 탑지로 내는 전시하려고요. 구 Bunny, 이는blue가 대세가 팩트에 잊은 기술이 역시 잠시한 왜 이렇게 정문 다리가 올라가 있으면 저 원뿔 모양의 바이만이 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야. 스파이어 점프하는 방법 기억나니? 뭐라고? 내가 쿠퍼 가문의 가장 위대한 도수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 뾰족한 물체가 근처에 있으면 점프를 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닌자 스파이어 착지를 할 수 있지. 맞아. 이제 한번 해보라고. 우드 회장 위쪽에서 들키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냈어. 한 가지 문제는 저 발코니 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다는 거지. 문제 없어. 타고 올라갈 만한 나뭇가지가 충분한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조심해 슬라이. 발코니 위에서 날개가 저 동상에 용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녀석이군. 라잔이 아주 먹적지근하게 파티를 준비했군 그래. 대단하다 정말. 전기 윈치로군. 나중에 쓸모가 있겠어. 무거워 보이는군. 날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어. 손님들 사진을 좀 찍어봐. 진 바이슨. 클럽 갱단의 일원이자 캐나다의 운송왕이지. 그는 캐나다의 열차 가운데 절반을 소유하고 있어. 저기 인터팔의 교도소장인 백작부인도 있군 그래. 아마도 라잔의 향신료과류를 폭로하기 위해서 잠복근무 중일 거야. 그렇지 않겠니? 파멜리타도 여기 있군. 그녀 역시 백작부인과 같이 라잔을 체포하기 위해서 잠복근무 중일 거야. 또 다른 클럽 갱단인 아르페조는 첨단 기술 전문가야. 릴라 경사도 첨복근무 중이야. 조심해 슬라이. 이 파티에는 경찰이 쫙 깔렸다고. 내가 필요한 사진은 그게 다야. 사진을 아지트로 가져오면 계획을 짜도록 하지. 릴라 경사도 첨단 기술 전문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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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문 다리를 내리기 전에는 머리에 의해 내가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위치가 잠겨 있어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열쇠 경비원들이 최근에 궁전 곳곳에 배치돼 있어 몰래 들어가서 그들의 주머니를 모두 턴 다음 열쇠를 위치가 있는 것으로 가져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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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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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탱고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세 명은 너무 많아요. 밀라? 여기 이분은 전문 댄서 같군. 난 때문에 그렇게 보였겠죠. 밀라, 당신보단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함께 줄 수 있을까요? 이름이... 폭스. 카멜리타 폭스예요. 음,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플리, 네 상태는 어때? 나는 RC 헬기를 가지고 위치에서 대기 중. 지대공 방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 작업 도중에는 제공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돼. 조심하라고. 헬기 부품은 비싸니까. 발견했어. 배플리, 왼쪽 스틱을 이용해서 헬기 방향을 조절하고 X버튼을 눌러서 폭탄을 투하해. 지프를 놓치게 되면 화살표를 표시해 줄 테니까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 체력을 구사하고 있어. 급선에서 피해. 어떤 피행이야. 그 지프는 완전히 망가졌어. 이제 하늘은 우리가 장악하게 됐어. 지프는 완전히 망가졌어. 라잔의 코끼리들을 우리 안에서 꺼낼 방법을 찾아봐야 돼. 모르겠어, 벤틀리. 저 문은 꽤 무거워 보이는데 어쩌면 계단 아래에 저 구멍으로 들어가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놀래킨 쥐들이 위로 올라가서 코끼리들을 환하게 만들었어. 코끼리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서 온 궁전 안에 돌아다니고 있어. 아주 놀란 표정이네. 아주 잘했어, 슬라이. 아,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야. 두 코끼리가 하고 있는 머리 장식의 보석을 빼내야 돼. 보석들은 단단히 부착돼 있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지팡이로 계속 내려추도록 해. 알겠지? 잘해야 돼! 코끼리 등 위로 올라가려면 지붕을 이용해야 하지만 별 문제는 아냐. 아잇! 코끼리가 등 위에서 널 떨어뜨리려고 하면 코끼리의 코를 뛰어넘도록 해. 구나 도둑이 첫 사진도 향한의 코끼리 하나 SEC ân. 이동 3 teenagers Miller shows 코끼리에서 모든 보석을 다 빼냈어. 이제 다른 코끼리에 집중해. pembe quel 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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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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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어떻게 누가 그럴 수가... 어? 급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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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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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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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향신료 분쇄기가 보여. 이젠 어떻게 하지? 향신료가 계속 생산되는 동안에는 라전이 아지트에서 나오지 않을 거야. 만일 우리가 분쇄기를 파괴하면 녀석의 사업은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이 사원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되지. 좋아. 착한 일도 하고 라전도 불러낸단 말이지? 우선 저 아래 있는 TNT를 얻도록 해. 참고로 니가 TNT통 안에서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경비원들이 널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멋지군. 폭탄 변장이라. 폭탄을 분쇄기 바퀴 근처에 놓으면 모두 산산조각이 날 거야. 폭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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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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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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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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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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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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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이제 자기장의 극성을 반대로 하자고. 아주 아름다운 판더러군. 양쪽! 감옥벼기의 모든 경비원들은 동작 감지기를 가지고 있어. 슬라이가 탈출하려면 그들을 내 RCL기로 처치해야만 돼. 동작 감지기가 꺼졌어. 동작 감지기가 꺼졌어. 네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그런 소리는 나중에 하자고. 열차 위에 있는 고리가 보이니? 그게 너의 유일한 탈출구야.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그리고 고리를 잡아. 그리고는 열차 위로 회전해서 올라가. 네 바이노 큐컴으로. 아지티 위치를 전송했어. 거기서 만나자. 모든 걸 다 생각해놨구나. 언제는 안 그랬나? 그래. 맞아. 날 꺼내줘서 고마워. 네 친구가 감옥에서 널 꺼내줄 수 없다면. 그런 친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 백분치 당하신 말씀입니다. 독수리님. 탈출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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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어. 이제 없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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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ont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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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저 방어벽을 해킹하겠어. 주위치를 올려서, 최면 상자를 켜. 무슨 소리지? 화났어! 저리 꺼져! 내가 처리할게. 다 끝났어. 공주전자가 된 느낌이군. 짤꽁뚝한 뒤집히면 몸깡 다 박살내버릴거야. 자, 됐어. 자, 됐어. 조심해! 내 머리! 누구야? 뭐야? 여기 천국이야? 미안, 넌 천사가 아니야. 쉼 호흡을 크게 하고 정신 차려. 알겠지? 좋아. 이게 무슨 난리야? 정신 사납게. 난 반드시 나약한 하마가 풀려났군.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있어. 어쩌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 보구먼. 농담 아니야. 난 클라고크의 심장 반쪽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이걸 백작 부인에게서 숨기는 건 아주 어려웠어. 어! 백작 부인!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 그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저 크랭크 발을 들어올려. 알았어. 그녀를 또 한 번 봐야겠다. 그녀를 또 한 번 더 벗겨야 한다. 이번엔 같은 종류가 그렇지 않으려나? 제가 불행한 아름답게 스테을 해산 안녕하세요. 모레이,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필요한 건 다시는 널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계속 화를 내겠다면 네 친구들에게 그 분노를 발산하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주먹으로 대신 얘기하도록 하지! 미안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 다 됐어!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 걱정하지마 그녀를 찾을 수 있을거야 우리 셋이 다시 모이면 그녀는 상대가 되지 못해 그녀를 찾을 수 있을거야 복수할 때가 왔군 감옥에서 도망친 백작부인은 지금 그녀의 성에 숨었어 아주 강력한 방벽이 있는 스상한 곳이지 아무리 음산하다 해도 우린 거기로 가야돼 상황이 더 재밌게 돌아가는 건 최근까지 클로겡단의 비밀 멤버였던 백작부인이 클락워크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거야 비법서에 따르면 그 눈은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한다는군 눈을 다른 옷으로 돌릴 수 없게 해서 말이야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 그녀같은 최면술사가 무슨 짓을 할지는 안봐도 뻔하지 백작부인의 실체가 인터폴에도 전해졌어 이번 사건과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닐라 경사에게는 용병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주어졌어 아마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하지만 우린 지금 당장 움직여야 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아마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 이 적의 정찰사진을 찍어 그리고는 재교육 탑으로 올라가 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탱크를 조심해야 돼 걸리면 박살날 테니까 알겠지? 백작부인은 닐라의 군대에 대비해서 순찰버트를 운영하고 있어 저기에 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닐라가 저 낡은 은행에 본부를 차렸군 아주 안전한 위치야 그녀를 몰아내려면 좀 힘이 들겠는걸 백작부인은 완전한 전쟁 태세에 돌입해 있어 우리 운이 없는거지 저건 백작부인이 감옥에서 탈출할 때 썼던 비행선이야 어쩌면 우리도 저걸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도와슬라이 재교육 탑으로 올라가 아마 그곳에 클락워크의 눈이 있을거야 잘 보라고 눈 안에서부터 잠겨있으니까 탑의 창문을 이용하도록 해 여긴 클락워크의 눈 말고도 다른게 더 있어 왜 이러는거지? 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 기겁자 넌 인터폴의 수치야 널 파멸시키는 것을 내 일생의 목표로 삼겠어 하지만 니 도둑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클락워크의 눈을 이 장치에 연결하고 나면 니 도둑질은 이제 내가 시키는대로 될테니까 난 그렇게 쉽게 세뇌당하지 않아 맞아 고통도 따르고 쉽지 않을거야 하지만 난 니 정신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나 대신 누명을 쓰게 만들겠어 이제 편하게 생각하고 푹 쉬도록 해 지상 낙원에서 평생 머물 생각만 하라고 넘들이 널 보지 못한 것 같아 사진이나 몇 장 찍고 여기서 나가자 아니야 난 카멜리타를 도와줘야돼 그녀가 위험에 처해있어 지금 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정찰 사진을 아지트로 가져와 그러면 그녀를 도와줄 방법을 꼭 찾아볼테니까 희미롭게도 카멜리타는 낡은 아이언테크 250에 갇혀있어 구식이지만 아주 효과적이지 클락워크의 눈이야 저 컨트롤 보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아 어디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콘솔 사진을 찍어봐 저것들은 백작변의 엘리트 쉐도우 가드들이야 저것들은 백작변의 엘리트 쉐도우 가드들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지 저건, 저건 세뇌장치야 난 저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 이 물건은 과학과 항마수를 동시에 사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재래식 무기로는 파괴할 수 없지 저 오래된 터미널이 이탑의 시스템과 연결돼 있을 거야 터미널의 결 방법을 찾아야 돼 아지트로 돌아와서 같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아지트로 들으셨어 아지트로 이봐, 머리! 거기서 장군 보여? 아니, 노인 한 명이 올라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왜 외모만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마 그는 클러프 장군이야 아주 터프한 군인이지 이성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어쩐지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어, 그런 걱정하지 마 그는 오직 두 가지만 두려워하지 불과 물 그 외에는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폭탄으로 써도 좋을 만큼 튼튼한 사람이지 와우, 그가 아주 좋은걸 이제 그를 아지트로 데려와 바이너 큐컴이 표시해두었으니까 바이너 큐컴이 표시해두었으니까 바이너 큐컴이 표시해두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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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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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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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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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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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총 장치 도총 장치는 방에 저쪽 끝에 있어 여기서는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친구 오예! 그 도총 장치는 완벽해 도총 장치는 완벽해 도총 장치는 완벽해 도총 장치 제 heim 음성 변저기가있는 방이 바이너큐컴에 표시됬어 와가아 curl 음성변적이 근처에 경변을 많이 배치해두었군. 좀 어렵겠는걸? 바로 그거야! 백작 부인의 음성변적이를 얻었어. 이제 그걸 사용하러 가자. 경비원들이 가스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잠궈버렸어. 그곳을 담당하는 자들을 찾아서 열쇠를 훔치도록 해. 실력좋은데! 슬라이! 이제 강 근처에 있는 배수구 쪽으로 가. 거길 통해서 하수도로 들어갈 수 있을거야. 봅시다. 어? 릴라의 본부 바로 아래까지 연결돼있어 기분이 좋은 것 같군 백작 부인의 부하들이 이미 릴라의 위성 케이블을 파놓았어 어떻게 할까? 보총 장치를 접속시킨 다음 음성 변조지를 부착해 나는 아지트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게 와 니가 아주 멋지겠는걸 자, 용병 탱크 부대 들으세요 거탑을 좀 돌려봐 주시겠어요? 와우, 이거 멋진걸? 어, 제 말은 여러분 모두 멋지다구요 이상무 양쪽 아날로그 스틱을 모두 이용해서 탱크를 조정해 양쪽 모두 위로 하면 탱크가 전진하고 모두 뒤로 하면 후진을 하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회전을 하지 대포를 발사려면 아론 버튼을 눌러 임무를 맞추려면 탱크를 6대 파괴해야 돼 알겠지? 아휴, 가자 의자가 이것보다는 더 뒤로 가야 하는거 아냐? 니가 친구들, 난 탱크 안에 있어 양쪽 모두 위로 하면 탱크가 전진하고 모두 뒤로 하면 후진을 하게 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회전을 하게 되지 아론 버튼은 포를 발사해 내 앞에 적수는 없어 이게 어떻게 되겠지? 네네네 귀하겠지 음, 이리와 네네네 너무 바랍니다 그거랑 음, 이리와 으 으 으 으 으 음, 이리와 이 조합군 이 조합군 이 조합군 나폴레옹 잘했어 모레이 그 정도면 놈들을 한동안 조용하게 만들거야 이 조합군가 이 조합군 전원이 없는데 어떻게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거지? 러플 장군에 따르면 이동식 전원이 이 복도 끝에 저장돼 있대. 복도 치고는 아주 무시무시한걸? 중세시대의 죽음의 던전 같은데? 그래 맞아. 길고 날카로운 스파이크로 가득한 무덤 속으로 뛰어내려가는 것이 그래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재교육탑에 낡은 컴퓨터를 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컴퓨터를 켜지 못하면 클락워크의 눈을 가질 수도 카멜리타를 구출할 수도 없단 말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벤틀리. 함정에 걸려서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조심해 왜 그딴 소리를 하는거야 directly 인치해 넌 좋은 상탐지 에텍 편지를 따라와 한ppy 편지를 inspection 저는 쭈어내 zurbuildれる 저의 빌리 Bed, 기준, 깜уб이 이 산성 배틀이면 될 것 같아 전국 근처로 걸어가기만 하면 자 봐 이 나쁜 녀석 혼날 준비나 해라 백작부인 내가 잡고 말거야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널 잡을 거야 널 잡을 거야 반드시 진짜로 널 잡을 거야 그래 그래 전에도 들었어 이제 둘 남았다 산성 용역으로 가득 차있는 이 배터리를 다른 터미널로 들고 가는 동안에는 절대 데미지를 입히지 말아야 돼 좋아 또 해킹 실력을 자랑할 때가 와라 또 해킹 실력을 자랑할 때가 왔군 음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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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킹 실력을 자랑할 때가 왔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어쩌면 니 자아보다는 본능을 통해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너의 초자아를 비껴 나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컴퓨터 하나만 더하면 이곳에서 나갈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멜리타, 왜 저항하는 거야?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 싫어. 이 다리가 여덟 개 달린 암수 같으니 싫어! 낡은 컴퓨터에 전원을 켰으니 여기서 내일은 끝났어. 놈이 없으면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 다이아몬드에 전원을 켰고 싶지 않나? 내 친구가 돼서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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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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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에게 눈을 넘겨줘 니가 옳아 쿠퍼 힘을 통해 니가 맞다는 걸 증명했어 하지만 이 클락워크 눈은 니 정신 속에서 너와 싸울 수 있게 만들지 정신력이 강하군 쿠퍼 정혀 짐작을 못했어 정신 속에서 그럼 정신 속에서 너와 싸울 수 있게 만들어지게 정신 속에서 너와 싸울 수 있게 만들어지게 정신 속에서 너와 다가üre Quellenым 네가 지혜지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너의 상탈이 너무 흥분을 해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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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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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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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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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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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데? 우와! 기체 위로 뛰어올라서 해치를 열고 들어가란 말이지. 식은 죽 먹기지. 기체 위로 뛰어가란 말이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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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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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마구 뛰게 될걸? 내 새 노래 기구도 보여줄게 사양항에서 닐라 이미 주물이 왔어 뭐가 문제지, 귀여운 너구리? 내 적수가 못 들 것 같아 두려운가? 너의 주무라기들의 도움이 필요해? 작은 친구를 나와라, 닐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공중 지원이 가능한가? 이미 RC의 길에 달렸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당할 거라고 이리와, 쿠퍼! 같이 놀자고! 이리와, 이게 무슨! 좋아, 이 작은 RC 친구 아주 잽싸게 박살내주지 내가 망가졌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 녀석! 아, 이거! 어! 안 돼! 안 돼! 아주 멋진 비행이었어, 작은 친구 안 끊지버리지, 나구리 슬라임! 클락워크 위장으로 빨리 가 이 낡은 수동차가 부서지려 하고 있어 위장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풍바이슨이 위장을 볼트로 고정시킨 것 같군 이걸 꺼내려면 엔진 블록을 부숴야 돼 그렇게 하지 뭐 열차의 구특에 폭탄을 잘 설치하면 가능할 거야 몸을 숨기는 것을 잊지마 그렇게는 안 되지 클락워크의 부품은 다 내 거야 모두 다 내 거란 말이야 도구가 저렴단 말이야 maybe 미스터 슬라잇, 좀 지저분해줄 수 있거든 슬라잇! 슬라잇! 괜찮아? 5인 위장 하나 손에 들고 있는 거 빼고는 아주 좋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주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넌 정찰사진을 찍어오도록 해 내 센서들을 정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문제없어 정찰사진은 내가 책임질게 이번 임무를 위해 네 지팡이를 좀 개조했지? 두 개의 작은 지팡이로 분리할 수 있어 빙벽 등반에 유용하도록 말이지 저 얼음 벽위로 한번 올라가 봐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얼음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업그레이드한 지팡이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자 이제 정찰을 나가 정찰 정보가 필요하니까 저 톱날은 아주 낡아 보이는데 이 벌목 캠프는 꽤 오래된 곳인가 봐 김바이슨의 집이구나 야수의 둥지 악의 소불 으아 자연파괴의 중심지 저것은 야생검 서식지야 흥미롭군 검한테서 무선신호가 포착되다니 놀라워 내 센서가 저 보트에서 무선신호를 탐지했어 컴퓨터에 의해 조종되는 보트인가 봐 좋아 그거면 될 거야 이제 정말 재밌는 곳으로 가자 군대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정말로 어지럽다 배터리 충전기야 그런데 아르페이조가 가지러 오는 배터리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옳았어 입구는 안에서 잠겨있어 디바이슨의 사진도 찍어와 슬라이 들어 봐 바이슨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어 디바지 넌 할 수 있어 나무꾼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해야 하지 않겠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 클라워크의 발톱을 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겠지 하지만 그래 봤자지 안 그래? 넌 그랬던 것처럼 난 또 이길 거야 하하 너무 강한 것도 힘들어 이거 좋아 아지트로 들어와 나무꾼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어 나무꾼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 Across 지옥 이종 이곳에 유지 영화 내가 Menge 대화 알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절들은 지난달의 성적을 발표하겠다. 블루 나무꾼팀은 128에이커의 숲을 개관했어. 그곳의 오소리들을 몽땅 없애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야. 하지만 골든나무꾼팀은 놀랍게도 211에이커의 숲을 배워냈어. 다들 들었나? 211에이커라고. 너희들이 개관한 숲의 범위를 생각하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는군. 여기 눈물 보이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금만 더하면 마을을 건설할 수 있게 될 거야. 이야! 잘했어. 수신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수신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수신장치 고기의 범위 고대엔 나무배기 안내책자 같은 것을 발견했어. 나무꾼 게임에서 유용하게 쓰일 거야. 하지만 불행히도 얼음벽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 저걸 어떻게 꺼내지? 지구온난화가 더 진행되길 기다릴까? 저 산업용 레이저는 석화된 통나무를 자르는 데 쓰이는 거라고. 만약에 저 창문 밖으로 쏘아보낼 수 있다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얼음벽을 넣기고 책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저걸 어떻게 조준하지? 반대쪽 벽에 스위치가 있을 거야. 스위치를 켠 다음 밖으로 빨리 나가도록. 해냈어. 레이저가 창문 밖으로 내보내줬어. 이제 레이저를 얼음벽에 조준하려면 네 주머니에 넣어둔 수정을 이용해야 돼. 알겠지? 알겠어. 레이저가 끝나는 지점으로 가서 수정을 이용, 다른 방향으로 레이저를 반사시키라는 거군. 저책은 이제 우리 것이나 다름없어. 이게 가장 좋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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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했어. 물고기를 이용해서 그리즐리 페이스를 다음 기름 파이프 쪽으로 유인하도록 해. 저 봄은 꽤 빠른 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페이스리 페이스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그럼, 보자. 이제는 슬라이가 등대 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차례야. 등대는 오로라를 모으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등대를 끄지 않으면 사일로 배터리가 계속 에너지로 충전될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그럼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서 다 박살낼까? 그건 모레이가 할 일 같은데? 사실 이번 일은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돼. 정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 있는 해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래층으로 몰래 내려와서 우릴 들여보내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좋아. 1층에서 보자. 잘 올라가는군 슬라이. 벌써 해치에 도달했어. 등대에서 일하는 녀석들 들어간 나무꾼 게임이 다가오고 있으니 다들 나무배기, 빙벽 등반, 동나무 굴리기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뭐 짓구. 날 오로라 수집기로 안내해주기만 해. 순식간에 고철로 만들테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머레이. 나는 조정 컴퓨터로 에너지의 흐름을 역전시킬 테니까. 너는 메인 해로 차단기를 들어올려. 그러면 잠깐 동안 슬라이가 전원선을 타고 올라가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할 수 있는 틈이 생길 거야. 위아래, 위아래. 여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겠어. 계속 올라가 슬라이. 언제까지나 계속 이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 보기보다 무겁다고. 수집 메커니즘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지지 바이슨을 나무꾼 게임에서 이기려면 거대한 캐나다 독수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독수리의 둥지는 저 빙산 위에 있어. 독수리 알을 하나 훔쳐서 안전하게 아지트까지 가져와. 그걸 이용해서 독수리의 모성 본능으로 바이슨을 방해할 거야. 좋아,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얼음물 속을 600미터나 수영하는 부분 빼곤 말이지. 해로블라이드를 쓸 수 있는데 왜 수영을 하냐? 기름 파이프가 모두 파괴된 다음 그 주변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 그렇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산승기류를 타면 고도를 더 높일 수 있겠군.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마. 불에 너무 가까워지면 그리즐리 페이스가 저녁 식사로 너구리 바베클을 먹게 될 거니까. 아주 멋진 상상력이네, 벤들리. 아직 안전하게vable 진짜 전부 기듐적 observ desarrolloada. 첫 번째, 불 속상력이랄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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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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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gue. 안녕. 안녕. 배전 유도체의 속도를 줄여줘. 유도체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빨리 가서 각 유도체의 극성을 바꾸라고. 유도체의 속도를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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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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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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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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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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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섭다고 슬라인. 서둘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